이 단단할 때 더 작업성이 편리하면 좋겠거든요 이게 기능이 뭐냐면요 기존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클러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동 공고에 파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터크보드 같은 경우는 그 편면 재질이 그 강하지 않기 때문에 파워가 전동 공고에 파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피스가 다 파고 뭐가 들어가요 목재가 됐든 뭐가 됐든 전동 공고 파워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손을 떼지 않는 이상은 방에서 땡기면 계속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얘를 쓰게 되면은 일정 면에 도달하면 크러치 기능이 있어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여기 피스 캐처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암만 내가 힘을 줘도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명이 생겨져 있습니다 오프라 자, 여기 봅시다 이게 퍼펙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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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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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